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3쪽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우리의 한 장을 교도가겠습니다 모르두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 들리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지지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의 누훈자가 무소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시네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두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두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두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굴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두개에게 이르니 모르두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덴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두개의 이를 에스덴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두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 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덴에 말을 모르두개에게 전하며 모르두개가 글을 시켜 에스덴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료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두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두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리 하십니다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이 칼과 창으로 정복하려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무력으로 또 죄가 관영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6.25 동난 이후에 저는 6.25를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차관을 빌리려고 이렇게 미국에 갔는데 군사의 구태탈을 이겼다고 해서 거절당했는데 그러나 독일에 가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 간호사들과 이렇게 탕광을 캐는 광부들을 보낼 테니까 이 차관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조건적으로 해서 미국에 자금을 들여와서 고속도로도 이렇게 건설하게 되고 발전이 되는 이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보금의 대국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게 돼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니면 땀이 차가지고 고무신이 벗겨지고 또 오래 신다 보면 뒤쪽이 벗겨지기도 하고 검정 고무신 신으면 뒤에 검정 것이 다 묻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이렇게 깡댕이 옥수수로 해가지고 빵을 찐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거 학교에서 배식해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또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먹으라고 하면 아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먹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한국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다 잘 살잖아요 다 잘 사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 자바 세력들은 이제 음모를 꾸며서 이 자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제 뒤덮으려고 엎으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돌이 솟아난 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누가 또 바치고 있어요? 이 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지면 안 돼요 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인도 강디도 비폭력으로 제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지구상에 수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얼마나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고 정말로 영육 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암에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땅에 밟히고 버려진다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잘 살게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잘 살고 하니까 안일하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런 지금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는 것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 3주 전에 여기 3차, 4차, 2차 안가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내가 하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금식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몸이 슬슬 안 좋아요 그러다가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14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다른 집사님이 먼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전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집단적으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어디 강주방송인가 어딘가 어디 등남동에 사랑의 교회에 코로나 성도들이 걸렸다고 잠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회 때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2주 동안 원액을 맞고 2주 동안 두루 놓고 나니까 이제 PCR 검사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어디든지 이제 그거 내놓으면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검사하고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저들의 각분 속에서 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기려고 하면 깨어서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위롭게 대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데는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르드게가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박용호 목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수로의 왕의 그 통차에 하만이 두 번째 권력을 잡고 모든 것들을 휘두르고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대골문에서 그러니까 그 간신배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다인들이거든요 하만도 왕도 다 이게 화가 나가지고 밑에서 또 간신배들이 다 얼리고 청원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오늘 이 법문에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계속 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드의 기획까지 들어간 겁니다 에스드는 모르드게의 조카잖아요 부모가 없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습니다 자기 딸과 같이 양육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와스드가 왕이가 폐해되고 모르드게가 왕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할 것을 또 이길 것을 딱 준비하시고 사건을 터뜨립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변함이 없이 자기가 이 악한 사람에게 우상에게 굽히지 않는다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이기 가운데 유다인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통국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전하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심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바라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일들을 지조있게 믿음으로 하니까 에스더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나중에는 에스더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인근에서 얼마나 침략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기 가운데서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예스 하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죽어도 노 안 가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악한 길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막이 약한 사탄의 이 체력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가 없는,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어떤 선을 연한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이 소원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선입니다 그 일을 하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이 말틴 루터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중심의 이 거대한 세력하고 맞서서 싸우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심한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두문불출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때 자기 아내가 그것을 보고 상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려가지고 누가 죽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왜 하나님이 죽어? 당신이 그렇게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한 방을 맞고 그때 이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에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한 방향으로 나가면 의로운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력자들을 붙여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박영호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하고도 늘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총회장님이 자꾸 그래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 부족함 높고 참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고 참 너무 인간적으로는 불쌍하다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거예요 왜 박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루트처럼 이 제약된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일에 우리가 깨구침을 받고 서로 함께 기치를 들고 나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는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자고 지금 이 깃발을 먼저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데 사탄의 공격들이 너무 심해요 잘못된 일에만 힘들고 어려웠고 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는 다 원성하게 약한 사탄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고 그 일들을 실패로 끝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 선하게 의롭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려고 하면 저항의 세력들이 더 크게 해방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한 사람을 들었으셔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은 어려움도 있어요 환란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망도 있어요 루터처럼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끝까지 가야 되냐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이런 절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찬양 하나 합시다 곡을 띄워주세요 깊은 슬픔 가운데 불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빈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속에서 혼자 울고 지를 때에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최악 세상 속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게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만 잃어도 찬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 가로 한사인도 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느라 두 손 들고 나는 믿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느라 나는 믿어라 나는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라 할렐루야 어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의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인만위를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좀 했는데 또 저게 곡이 멀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은혜롭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 찬양이 좀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불러보십시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강대상에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역경을 돌파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혜롱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하가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안대국교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는 그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오늘 자유대한민국이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대국 경제의 대국 국방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